자 이제 은혁 선수가 오르겠죠 은혁 선수 마지막에 정말 되든 안되든 본인의 최고 난이도의 그 연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. 그냥 머릿속에 부담밖에 없었어요. 부담밖에 없었어요. 준비한대로 과연 잘해줄지. 3m 스프링보드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던 은혁. 자 과연 5m에서는 그리고 플랫폼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. 은혁 씨 가족분들도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어머님하고 누나가 왔어요. 어머님하고 누나가 왔어요. 어머니가 누나가 보고 있습니다. 자 은혁 선수 이제 호각 소리 들었습니다. 자 이제 준비 자세 들어가고요. 가족의 응원을 받고 자 은혁 선수. 은혁이 마지막이다. 자 다리를 모아주고요. 아까 여유있습니다. 예 좋습니다 편안합니다. 유연해요 역시 춤으로 다져줬습니다. 자신감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은혁 들어갑니다. 윤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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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까지도 좋은 점수 예상됩니다. 마지막까지도 좋은 점수 예상됩니다. 마지막까지도 좋은 점수 예상됩니다. 지금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윤형. 나이스 점수. 윤형. 은혁 오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고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면서. 쭉 피는 거 보세요. 마지막까지 좋은 점수. 슬로우 모션 한번 보시죠. 자기가 지나갔는데도. 정말. 마지막 모습. 27점. 윤형. 27점입니다. 끝났어. 왜 끝났어. 다 했어. 다 했어. 다 했어. 진짜. 진짜. 몰라. 말로 할 수는 없네. 진짜. 이게 진짜 스포츠의 매력이고. 이게 진짜 다이빙의 매력인 줄 알아요. 진짜. 진짜. 진짜 뿌듯하고. 오늘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.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. 좋은. leich하네. 잘하네. 잘하네. 잘имkan totalmente 잘 rédu deserve다. idez. RICHARD Jivke, 되지. icht去.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. 수고하셨습니다. 이상하셨습니다. 오늘 최고 베스트입니다. 물론 연습 안 하고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. 은혁 선수의 오늘의 결과는 연습입니다. 저 정도 연습 벌레는 제가 다이빙 선수들을 시켜본 지가 벌써 한 20년인데 우리 선수들을 시켜봐도 저 정도의 선수들이 나올까 말까인데 아 그렇군요. 드디어 마지막 도전입니다. 윤종신 선수. 윤종신 선수 먼저인데 일단 다 같이 준비하러 나가고 있습니다. 연근환 600K. 어 그거 맞네. 대박. 난 이렇게 떨어져요. 토대로. 토대로. 우와. 이렇게 떨어져요. 토대로. 우와. 와 힘이 돼야 돼. 점 8 힘이 돼야 돼. 8. 7.5. 7. 8. 8.5. 8.5. 이게 이제 앉아서 완전 구부려서 떨어지는데 윤종신 씨가 이 크로스가 크로스 할 때 그 밑에 보일 때 그 높이 공포를 상당히 느낍니다. 네 잘 뛰어주리라고 믿습니다. 사실 윤종신 씨가 우리가 세 번 다 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. 사실 한 종목만 뛰어도 기적이라 했었습니다. 그렇죠. 파이팅. 파이팅. 이제 인간적으로 수영 좀 하자. 윤종신. 1, 0, 0, 0. 지금부터 살기 위해 라이프가 더 가까이 오라고. 가까이 오라고. 내 너랑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너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. 이러면서 부르고 있잖아요. 뭔가 기적이예요. 우리 우리 robot 일단은 nie tomorrow. swift의he mall이 합니다. 왜 Michael James 같이 해요. 대표님같은 네가 의상되는 Him动는ria 쪽으로 pall